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은 참 정치하는 사람들이야 본인들의 이익이 있고 또 선거관리위원회의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옳은 일은 아니지만 다 덮고 하는 부분들을 그런가 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조선중앙동화가 이 선거 문제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비정상적인 길을 달리는 것은 나라가 예를 들면 아주 어려워져 가지고 선거 사기 세력들이 성리를 거두면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렇지 않고 나라가 다시 정상적인 길을 되찾아 가지고 선거를 도덕질하는 사람들이 수사를 받거나 또 처벌을 받는 그런 상황이 나오면 그때 정말 조선중앙에 대한 책임도 많이 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냥 입을 다무는 것이 절대로 옳은 일은 아니지만 그 사람들도 이익에 관련되기 때문에 무슨 큰 이익이 여러분들 관련된지 모르겠지만 조선중앙동화가 처음부터 이 문제를 깔아뭉개는 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고 또 국가의 앞날에 대해서 너무나 큰 해악을 미치는 일이고 또 언론계에 종사하는 사람들 스스로도 너무나 창피하고 부끄러운 그런 일인 것이죠. 그런데 그중에서 유일하게 중앙일보의 김방현 부장이 관련된 아주 묵직한 그런 선거 관련된 기사를 지금까지 쭉 써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방현 부장이 계속해서 이렇게 선거 부정 문제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을 지적한 예를 들면 정진석 측의 개표 참관인의 요구에 따라서 항의에 따라서 부여 청량군 개표소에서 투표지 분류기의 오작동 문제가 아니고 투표지 분류기가 입력된 조작값에 따라서 청와대 대변인 출신의 더블당 후보인 박수연 후보에게 아주 많은 표를 개수해 주는 그런 과정이 발각된 부분들도 중앙일보킨 방현 기자의 보도에 의해 가지고 많이 확산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자가 좀 이렇게 소신이 있으면 데스크도 충분하게 이런 기사를 지면에 실어주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일체의 여러분들 이 문제를 언급하지 않으니까 이제 또 여러분들 제법 시간 간격을 두고 이 김방현 기자가 다시 또 여러분들 글을 올렸네요. 이 글이 베일에 쌓인 투표 개표 시스템 이게 베일에 쌓여서는 안 되는 거죠. 육안으로 투표자들이 투표 과정을 검증할 수가 없으면 그런 종류의 장치나 이런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독일의 헌법재판소가 수개표를 명령하고 개표 과정에서 일체의 전산장비 도입을 금지한 이유가 투표라는 것은 투표자들이 육안으로 검증이 가능해야 되고 그것을 방해하는 어떤 종류의 장비도 사용할 수 없다. 그것이 여러분들 독일 헌재의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지 않습니까 국가정보원이 최근 발표한 선거관리위원회 보완점검 결과는 충격적이다. 비교적 여러분들 대한민국 언론인 가운데서 선거부정 문제를 깊게 들여다보고 소신껏 보도를 해온 김방현 부장의 입장에서 국정원 발표가 충격적이라는 겁니다. 아주 충격적입니다. 개표 결과를 조작을 할 수가 있고 동시에 사전투표는 실물로 된 선거인 명부가 없기 때문에 전산상으로 존재하고 있는 통합선거인 명부의 위변조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 국정원 발표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부자의 협력이 있을 때만이 위변조가 가능하다 이렇게 발표했거든요. 내부자가 협력을 안 해주면 안 되고 내부자가 협력이 있으면 된다는 것은 내부에서 뭡니까 조작을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국정원에 따르면 통상적인 수법으로 선관위 내부망 해킹이 가능하고 이게 무슨 뜻인고 하니까 인터넷망을 통해서 외부에서 얼마든지 비번이라든지 아이디를 알게 되면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결사적으로 선관위가 그동안 부인해왔던 거거든요. 외부하고의 일체의 통신이 불가능하다. 그게 전부가 다 거짓말로 판명이 된 겁니다. 사전투표와 개표 결과를 포함한 선거관리 시스템을 조작할 수 있다. 이게 국정원이 간이 감사입니다. 전면 감사가 아니고 선관위가 많은 자료 제공을 거부했기 때문에 국정원이 간이 여러분들 조사를 해본 결과 사전투표와 개표 결과를 포함한 선거관리 시스템을 외부에서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지금 여러분들 김방현 기자의 내용입니다. 그게 충격적이라는 겁니다. 또한 유권자 등록 현황 투표 여부 등을 관리하는 통합선거인 명부 시스템도 해킹할 수 있고 위변조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사전투표한 인원을 투표하지 않은 사람으로 바꿀 수도 있고 사전투표하지 않은 인원을 투표한 사람으로 표시할 수 있다. 사전투표자 수를 뻥튀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방현 기자가 이야기하시는 것이 핵심이 뭔가 아니까 통합선거인 명부를 여러분들 위변조 해가지고 사전투표자 수를 얼마든지 뻥튀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국정원 발표라는 겁니다. 존재하지 않은 유령 유권자도 정상적인 유권자로 등록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국정원이 설명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핵심이 뭔가 아니까 통합선거인 명부의 위변조를 통해가지고 사전투표자 수의 증감 증가와 감소를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사전투표 결과든 당일투표 결과든 간에 전산조작을 통해서 얼마든지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이 국정원 발표의 핵심이라고 보기 더물게 선거 문제를 관심 있게 다뤄온 중앙일보의 김방현 기자의 여러분들 주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10월 10일 날 발표가 됐고 그다음에 10월 11일 날 선거관리위원회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통합선거인 명부의 위변조를 통해가지고 사전투표율을 7.49% 여러분들 올리고 그곳에서 가짜 사전투표자 수 3만 7천 명을 확보한 다음에 그것을 전부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의 진교훈 후보에게 더해주는 그런 선거결과 조작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전투표자 수 뻥튀기 곱하기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 이것이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핵심 포인트거든요. 그거를 여러분들 지금 베일에 쌓인 투개표 시스템 투개표 시스템이 어떻게 베일에 쌓입니까 쌓여서는 안 되는 거죠. 이제 가장 크게 귀한 것이 김방현 부장이 4월 15일 충남 부여군 개표소에서 투표지 분류를 한 번 돌린 다음 동일한 투표지를 다시 분류했더니 1번과 2번 후보 득표 결과가 뒤바뀌고 했고 그러니까 두 번 돌려가지고 박수현이 함께 억수로 이러면서 표를 몰아주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세 번째 뭐죠 당황한 투표 관리 요원이 투표지 분류기의 전원을 껐다 켜니까 다시 정진석 후보가 표를 많이 얻는 정상적인 그런 개수가 되는 거죠. 전자개표회를 통과하면 2번 찍은 투표지가 1번으로 분류되거나 재확인용으로 분류되는 게 많았다는 것이다. 당시 개표 상황을 담은 페셰로TV에는 전자개표를 다시 돌리기 전에 작성한 개표 상황표를 현장 진행요원이 찢어버리는 장면도 나온다. 서울 성북구 개표소에선 전자개표가 1810표를 1680표로 인식하기도 했고 전주시 완산군 선관위에서는 비례대표 관내 사전투표 선거인 수가 4674명인데 실제 투표자는 4694명으로 10표가 더 많이 나왔다. 국정원은 전자개표회를 시연하면서 예를 들어서 계룡산 후보에 투표한 것으로 분류된 게 한라산 후보에 투표한 것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그렇게 된 겁니다. 사전투표 자수도 여러분들 뻥튀기를 할 수가 있고 사전투표의 결과도 뭡니까 서버 조작을 통해서 투표지 분류기 조작을 통해서 여러분들 다 변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총선이 끝난 지 3년 6개월 만에 국가기관이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어느 정도 확인해 준 셈입니다. 이번 보안점검의 결과 발표는 또 다른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단순한 줄로 말았던 투표 개표 과정이 무척 복잡하는 것을 알게 해줬기 때문이다. 사실 선관위 투개표 시스템을 제대로 하는 국민은 거의 없다. 기계로 개표하니까 오류가 없을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했다. 선관위도 돈 세는 장비처럼 단순히 표를 세는 기계라며 전자개표기 실제를 정확히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운영 매뉴얼 등에 따르면 노트북 컴퓨터와 한 몸으로 승계된 전자개표기는 전자개표기지 않습니까 투표지 분류기가 기계장치라고 선관위를 주장하지만 제어용 컴퓨터가 딱 있기 때문에 분당 340장의 빠른 속도로 투표지를 처리한다. 통신기능도 갖추고 있다. 투표지 분류 결과는 설치된 프로그램에 따라 저장할 수 있다. 사전투표에서 몇몇 장비가 별도로 동원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결과지 않습니까 이거를 제야 전문가가 이렇게 추정을 해냈지 않습니까 2020년 총선 부여군 옥산면 여기 보시게 되면 기계가 계속해서 박수현이 231표 148표가 정진석이 현저한 차이가 나니까 정진석 측의 개표 참관인이 격렬하게 항의를 해가지고 한 번 더 두 번 한 번 두 번 여러분들 이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하니까 똑같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 개표 참관인이 항의를 하니까 개표 진행요원이 개표 상황표를 찢어버리고 투표지 분류기의 전원을 껐다 켜니까 그다음에 진짜 여러분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박수현은 231표에서 182표로 줄어들고 정진석은 148표에서 197표로 늘어난 거 아닙니까 박수현이 49표가 더해진 거 진짜에 비해서 그 기계가 정진석은 여러분들 진짜에 비해서 기계가 49표를 빼앗은 거 아닙니까 바로 이 숫자가 먼 거 아니까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충청남도에 적용됐던 조작값 미래통합당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25장을 훔치도록 조작값이 입력되어 이렇게 가짜 결과를 투표지 분류기가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다행히 정진석 측의 개표 참관인이 이걸 찾아냈기 때문에 발각이 된 거죠 투표가 아주 간단한데 그걸 수개표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건데 사전투표 제도를 만들어서 투표를 여러분들 복잡하게 만들고 복잡하게 만들어 가지고 득표수를 조작해 가지고 특정 정당을 밀어주는 그런 일을 여덟 번째 선거관리위원회가 해온 거 아닙니까 그게 다 밝혀진 거지 않습니까 이 내용은 여러분들 제가 썼던 도덕놈들 4권 2020년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상시하게 기술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여군 선거결과 분석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나 여러분들 간단한 일인데 이런 어마어마한 부정선거를 덮고 넘어가겠다고 하니까 이 나라가 참 정상적인 국가는 아닌 거죠 그런데 이제 복전에 지금 2024년 또 총선을 앞두고 있으니까 그 총선에서 지금과 같은 사전투표 제도를 그대로 실시가 되면 또 조작이 일어날 거고 제가 보기에는 전문가 입장에서 보기에는 조작규모가 엄청나게 발생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거를 해결하거나 막아야 될 가장 큰 책임을 맡은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인 거지 않습니까 그분이 입을 다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 3년 6개월 이상이 흘러가지고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있지만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고 상황은 훨씬 더 악화가 된 거죠 그 악화된 것에 아주 정거물이 10월 11일 강서부구청장 선거는 역대 사상 최악의 최고치의 조작을 행한 거지 않습니까 그 조작의 중심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있는 겁니다 남조선 선관위가 그게 문제가 큰 거죠 이렇게 똑똑한 국민들이 그런 어마어마한 부정선거를 해결하지 못한 채 그냥 그렇게 매번 참정권을 박탈당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간단한 광고 하나 여러분 드리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선거 부정 문제는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선거 부정 문제를 파헤친 데는 너무나 이렇게 탄압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형 유튜브들도 일체 여러분들 선거 부정 문제를 다루지 않죠 제가 그야말로 이제 전부를 걸고 이 선거 문제를 파헤치기 위해 노력해왔는데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도독놈들 시리즈가 지난 상반기에 왕관된 부정선거를 해부한 그런 시리즈입니다 이 책이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3주 전부터 공병호 tbs 여러분들 광고를 하기 시작한 것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한국인이 쓴 아주 보기 드문 통사 고대사부터 근현대사까지 다룬 그런 세계사에 대한 통사입니다 아주 훌륭한 그런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 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당한 정보의 장사는 조회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통역에서 회사와 조회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유 processor의 관리에 대한 상당한 정보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방과는 그들의 조회와 조금 모두의 연구를 찾아본 수 있습니다